재물에 대한 욕심이 애고의 탐욕을 흐르지 않게 하려면 어떤 마음 몰라 하세요. 참나 밖에 없어요. 저도 마음이 늘 싱숭생숭해요. 탐진치가 늘 요동해요. 탐진치는 기본으로 늘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고의 기본값은 탐진치예요. 희노애라. 희애라. 노예. 이쪽이죠. 양심이. 이건 욕심이죠. 여기 가운데 욕심이 있어요. 욕심이 성취되면 기쁘고 더 성취되면 즐겁다가 좌절되면 분노하고 더 좌절되면 슬퍼지고 절망에 빠지고 똑같이. 인의의지. 인. 사랑을 예절로 베풀고. 이 가을의 정의로운 기운. 그게 더 갈무리되는 지혜로. 이건 모두 항상 성실해야 되고. 여러분 이 기본값이 작동되고 있습니까? 이 기본값이 작동되고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 마음이. 이 마음은 타고난 거예요. 두 개 다 있어요. 이건 참나의 마음. 이건 애고의 마음. 우리는 참나와 애고가 합쳐진 게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. 이게 51% 이상 되면 보살인 거예요. 그런데 중생들은 이게 더 강하죠. 그래서 항상 물어보세요. 지금. 지금 마음 내고 계실 때 재물에 무력이 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욕심날 때 내 지금 기본값은 뭔가. 딱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지금 내 기본값은 뭔가. 탐진치에만 빠져 있다면 내 마음은 지금 육도를 윤회하고 있는 거고 탐진치의 중생심에 빠져 있고 혈육의 자녀의 마음인 거고 지금 내 마음에 깨어서 인의의지에 더 몰입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이 순간 보살의 마음, 보리심, 보살심인 거고 양심의 마음인 겁니다. 군자, 보살, 사도의 영역인 겁니다. 내 순간 지금 기본값은 뭡니까? 그래서 심신이 건강한 쪽으로. 심신이 자꾸 피폐지는 쪽으로. 나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? 육도 윤회하고 있나? 정토에 있나? 이런 그림도 보여드린 적 있죠? 희노애락의 세계의 기본값에 빠지면 육도를 돌아요. 욕망이 성취되면 천상계, 남을 질투하고 있으면 수락계, 곧 욕망 성취될 것 같아서 분발하고 있으면 인간계, 꿈은 좌절됐는데 포기를 못하겠으면 악위계, 꿈도 좌절되고 다 포기하고 의욕을 잃고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 축생계, 무기력이 아니라 고통에 빠져 있으면 지옥계, 여기 하나 중에 어디 걸쳐서 여러 개 걸쳤거나 하나에 주가 돼서 돌고 있겠죠, 탐진치. 기본값이 탐진치면 이 안에 있지 않겠어요? 희락이거나 분노, 좌절이겠죠. 이거 희노애락의 세계예요, 육도라는 거. 그때 몰라하고 깨어 계시면 기본값이 육바라밀이 돼요. 진리가 돼요. 몰라하고 깨어 계시면. 그럼 정토입니다, 바로. 몰라하고 깨어 계시면서. 그래서 보세요. 내 마음이 깨어 있다고 51% 이상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49% 어디 가는 건 아니죠. 49% 이하로. 이게 주도권만 잡고 있고 해계머니만 잡고 있지. 이것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은 탐진치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. 다만 탐진치가 선을 넘지 않게만 잘 관리할 뿐입니다. 재물에 대한 무력 저도 충만합니다. 육바라밀로 잘 견제해서 끌고 갈 뿐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마시라. 뭔 얘기냐. 재물에 대한 탐욕을 없애겠다는 게 무리한 욕심이에요. 재물에 대한 탐욕이 선을 넘지 않게 내 지금 심신을 괴롭히지 않게 내 영혼을 고통에 빠지지 않게 육도 어딘가에서 헤매지 않게 자꾸 정토로 돌려놓는 게 하셔야 할 일이지. 탐진치랑 전면전이다. 이건 아닙니다. 깨어있는 게 참나랑 만나야 깨어있는 겁니다. 깨달은 거는 좀 더 진리까지 알아야 되는 거고 깨어있다는 건 참나와 하나가 된 거. 몰라. 몰라가 깨어있는 거에 가깝고 자명이 깨달은 것에 가깝겠죠. 깨달은 거에 가깝고